68장.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는 말씀하셨다. 그들이 미워하고 핍박한다면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더 이상 너희들을 핍박할 장소를 찾지 못할 것이다. 핍박을 받을 때 행복한 자는 이원성의 자기 목숨을 버리고 핍박을 받지 않는 진리의 자리인 비이원성의 신성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 자리는 어디에도 집착함이나 머무는 바 없이 청정한 마음을 내는 자유롭고 평안하며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고 무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처하는 물과 같다. 예수는 품별의 괴로움을 경험한 후 깨닫는 둘이 아닌 신성의 상태를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산모로 비유하셨다. 참된 행복은 외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신성과 하나된 절대적인 행복이다. 예수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이라고 하신 진리의 세계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핍박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이 세계는 현대 물리학이 증명하듯 시간적으로 모든 행위가 무상하고 공간적으로 자아의 실체가 없으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고 하는 신성의 자리이다. 솔로몬은 모든 것은 헛되며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려 하고 하였다. 그러나 헛된 현상을 있다고 보는 이원론적 사유와 집착을 소멸하면 핍박을 받지 않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초월한 천국의 세계가 된다. 이분법적인 품별과 망상으로 보는 모든 사물은 텅빈 허상이지만 하나의 진리 차원에서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천국의 실상이며 신성의 세계이다. 모든 어려움과 질병은 몸과 마음은 하나임으로 천국의 자리를 자각할 때 마음이 정화되어 치유되지 않을 수 없다. 예수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다. 핍박을 받지 않는 자리인 내면의 그리스도를 믿고 자각한 자는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활은 썩을 것인 육의 몸이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의 몸을 입는 것이며 이원성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핍박받지 않는 하나의 새 사람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나의 본 성품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으로 부처가 곧 중생이고 중생이고 부처이다는 진리와 서로 통한다. 천상에 있는 달을 제외하고 물에 비친 달이 따로 없고 물에 비친 달을 제외하고 천상에 있는 달이 따로 없는 것처럼 중생이고 부처로서 서로가 통하는 신비한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분별망상하는 허상의 마음을 소멸하고 청결한 비이원성의 마음이 된 자는 실상의 신을 직관할 것이며 생명으로 가득 찬 영적인 광명을 자각할 수 있다. 이때 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실상계의 원만함과 같이 현상계에도 원만함이 이루어져 지상천국이 건설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직관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형상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영원하고 진실한 실제가 아닌 허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우주에 충만한 생명의 실상을 찾아야 한다. 청하스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불성의 생명을 찾는 공부 가운데 가장 고도의 수행법이 참선이라고 하였다. 참선은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자기의 생명 자체인 우주적 마음을 깨닫는 것이며 비유로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고 한다. 따라서 천지 우주에는 오직 생명뿐이며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핍박을 받지 않는 장수는 우주의 근본자리인 내면의 신성이다. 우리는 무한한 능력의 신성을 자각하여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처럼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또한 새가 무심히 물을 마시고 모의를 쪼듯 집착하는 바 없이 모든 것을 신에게 맡김으로 자연스럽게 무위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 오직 신성뿐이다고 하는 둘이 아닌 진리를 자각하는 자는 이원성의 탐욕과 집착이 사라진 무심의 세계에서 온통 사랑과 축제의 삶을 즐긴다. 이원성의 탐욕과 집착이 사라진 무심의 세계에서 이원성의 탐욕과 집착이 사라진 무심의 세계에서